나는 오늘 추억에 젖어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며 앨범을 털어놓고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젖어봅니다. 나는 일본서 태어나 대동화전쟁 나고 해방이 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평탄하게 살다가 공직에 있는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이남 이녀를 놓고 손부까지 보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항상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 오전무용, 편집 항상 지금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갑니다. 너무 5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도 그래도 아직도 누구의 신세 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으며 하늘에게 뭘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이 영상 비디오에서 수업을 3주간에 오늘이 되었습니다. 결심이 되겠습니다. 1uku Oko 49 시印 ogni 제작기 1구 5 2구 5 2구 3 2구 6 2구 6 3구 6 1구 6 2구 5 3구 6